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출시된 AI 디자이너 2024 버전의 신기능 중 하나인 런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AI 디자이너에는 주요 설계 변수를 파악하는 스크리닝,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오토노머스 메타모델링, 최적 설계 및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옵티미제이션 그리고 확인해석을 수행하는 베리데이션 이렇게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기존 AI 디자이너 2023 버전의 경우 각 단계마다 해석 및 엑셀 보고서 생성은 자동화가 되어 있으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. 하지만 AI 디자이너 2024 버전에서는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단계가 순차적으로 자동 수행되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런홀 기능입니다. 그럼 런홀 기능 수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AI 디자이너 프로젝트 이름과 저장 경로를 설정한 후 자동화한 피아노 프로젝트를 불러옵니다. 그리고 설계 문제의 정식화를 입력한 후에 런홀을 클릭합니다. 마지막으로 스타트를 클릭하면 모든 단계가 순차적으로 자동 수행되는 런홀이 작동합니다. 모든 과정이 종료된 후에 클로즈를 클릭하면 각 단계에 대한 표준 보고서와 상세 보고서를 엑셀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사용자는 런홀 기능을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최적 설계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손쉽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런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